여러분 성은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물을 막아 놓은 댐과 같다고 그랬어요. 댐.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을이 전체가 수몰이 돼요. 전체가 공동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댐이 터져 버리면 수몰이 됩니다. 그런데 댐을 잘 관리할 때 마을이 유익이 되고 그 잘 관리된 물로 온 마을이 잘 먹고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댐에 균열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면 댐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지면 마을이 수몰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냐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생명의 유협을 함께 받을 자가 무슨 뜻입니까? 즉 부부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라고 주신 중요한 원리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되어져야 되고 헌신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골동품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귀해져요. 값이 더해져요. 우리 여기 많은 싱글들이 앉아계시지만은 건강하고 이상적인 부부를 결혼을 꿈꾸십시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 매일매일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골동품과 같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노의사회에서 체크한